네, 막내가 지렁이를 한 마리 구해서 닭한테 주니까 우리 흰 닭이 지렁이를, 큰 지렁인데 한 입에 야금야금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닭들이 이제 뺏어 먹으려고 호떡이 드네요. 아, 지렁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지렁이가 원래 몸이 좋잖아요. 토룡탕이라고 했어요. 입에 물고 있는 지렁이가 다른 닭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매력이 있나 봅니다. 닭들이 어떻게 하면 지렁이를 같이 먹을까 싶어서 저렇게 달리더네요. 아, 완목했습니다. 쏙 완목했습니다. 지렁이가 흔치는 않거든요, 봄에. 비가 오면 뭐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메라오카나가 낳은 지렁이를 먹으면서 낳은 알. 우리가 그 알 먹으면 몸이 더 건강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아메라오카나가 낳은 지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메라오카나가 낳은 지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메라오카나가 낳은 지렁이기 때문입니다.